네, 현재 국내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속에서 유효한 ETF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메르츠 종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 김영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랠리가 차장님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관련돼서 ETF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 팔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ETF 투자와 어떻게 연결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연초 이후 위험자산의 전방위적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네,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 차트에서 보시듯 2015년 이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삼성전자의 상관계수가 98%나 됐다는 점에서 향후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이 디커플링된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업종에 재강세가 나타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이를 ETF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이 지난달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상품과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이거 200 IT ETF 그리고 코덱스 삼성그룹 ETF 이 비중을 확대해도 좋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차트에서 보시듯 최근 타이거 200 IT ETF의 부진은 편입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에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업종에 재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에 현 시점에서는 타이거 200 IT ETF 비중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도 실적이 좋은 IT 업종의 반등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투심 악화에 영향을 줬었던 원화 강세가 최근 주춤하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원달러 환율을 한번 보면서 원화 강세를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강세 흐름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로와 달러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초 이후 달러 약세가 강화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20의 긴축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유로화가 강세로 갔던 영향이 컸는데요. 어제 BOJ에서도 확인했듯 20이나 BOJ 선진국 중앙은행의 긴축 우려감은 실제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고 일부 되돌림이 나오면서 달러 약세 진정, 유로화 강세 진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원화가 연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코덱스 삼성그룹 ETF는 좀 양호한 움직임을 그래도 보여줬거든요. 여전히 비중 확대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차트에서 보시듯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에도 코덱스 삼성그룹 ETF의 성과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편입 비중이 높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와 삼성물산, 삼성SDS의 주가는 삼성전자와 달리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삼성전자를 위시한 IT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 수준에서 코덱스 삼성그룹 ETF의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높아 보이는데요. 이에 타이거 200 IT ETF와 더불어 비중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업종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 삼성전자가 다시 달릴 때를 대비한 ETF 전략도 분명히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네. 최근 3개월간 나타났었던 제약바이오 업종과 코스닥 시장의 초강세는 일정 부분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종에 부진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3개월간 나타났었던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종의 일시 부진이 자금을 여타 주식으로 이동시키는 계기를 만들었고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제약바이오 업종 중심의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때마침 정부 정책 모멘텀이 둔화된 상태에서 외국계 리포트를 계기로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 주가에 대한 버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 내 헬스케어 섹터 비중이 60% 수준이고요. 셀트리온의 비중이 약 25%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150 지수 하락 시 수익이 나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ETF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3개월 동안 제약바이오 업종 특히 코스닥 시장 쪽으로 자금이 집중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지수 상승이 급격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걸 주도했던 것은 셀트리온 3인방, 실라젠, 바이로매드 같은 대표적인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 종목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변화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게 올해 ETF 중에 자금 유출 규모가 가장 큰 ETF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연초 이후 1830억 가량이 빠져나갔고요. ETF 중에 자금 유입이 가장 큰 ETF는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로 연초 들어서만 214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의 운용 설정액이 2,690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올 들어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늘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4분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ETF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가 실적으로 확인되는 업종 중심의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핵심은 경기 민감준의 업종 확산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타이거 200 IT, 코덱스 은행, 코덱스 에너지 화학, 타이거 200 철강 소재 ETF를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기저효과 측면에서 타이거 중국 소비 테마 ETF와 코덱스 자동차 ETF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민감준의 업종 확산 전략을 제시를 해 주시면서요. 타이거 200 IT, 코덱스 은행, 코덱스 에너지 화학과 타이거 200 철강 소재 ETF 중심으로 대응해 보는 것이 좋겠다.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광화문 지점 김영철 차장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arian 분자 비가 비가 분자 분자